제가 방을 만들게요 여기 2단계가 이렇게 열립니다 싱글 3단계를 깨시면 그 때리시면 안 돼요 모션을 볼 거라서 때리시면 안 됩니다 10초 동안 구경 때리는 사람 벌칙입니다 이러고 내가 때리는 거 아니야? 오 멋있다 아니 이거 어머머 달려와 달려와 뭐야 이거 숨자 숨자 무서워 아니 여기도 있는데 어이구 어이구 감옥? 피닉스님 감옥에 갇히셨어 어둠의 숨결 예우님은 위장하셨네 여기에 피닉스님 갇히시고 어이구 나 제물이야? 나 제물됐어 이게 뭐야 랩 높아지면 장난 아니겠다 저 뒤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? 저 뒤에 있는 애 누구지? 아니 저기요 겹치잖아요 살려줘 아니 나 그냥 스킬함을 한 번 썼을 뿐이야 저기 나 살려줘 네 갇혔습니다 오토를 꺼야겠다 오토를 끄면 되지 스킬 쓸까봐 계속 달려야 돼 어둠의 감옥에 갇혀놓고 지금 엄청 때리네요 어둠의 숨결 숨을 데가 없어요 아 저쪽에 있다 저 끝에 아 저 뒤에 있는 저 한 마리도 잡아야 돼? 나중에 막 두세 마리 생기나? 아 여기 두 마리가 여기 있구나 여기 양쪽에 두 마리가 있어요 뒤에 양쪽에 두 마리가 있고 여기 앞에 세 마리 근데 이게 각도가 요게 끝이네 누구 한 명 죽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위쪽에서는 여기는 지금 2단계라서 이러는 거고 어둠의 감옥 나 죽네 나 죽어 나만 죽네 나만 죽네 나만 죽어 재밌긴 재밌게 만들었다 이거 모션도 화려하고 오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장 왜 이렇게 빠르지 스케이트장 아 그래요? 어둠의 감옥은 지원형한테 있어요? 아까 피닉스님도 걸리셨는데 보다 못한 아자타타님이 한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윗단계로 갈수록 죽을까봐 엄청 이게 좋은 거잖아 오르치의 갈기가 뒤에 있는 두 마리를 잡아야 제압이 떠요? 뒤에 있는 두 마리를 잡아야 제압이 뜬대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상 더 놔야지 아니 정지님께서 10초만 보자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더 많이 기다려주신 거죠 원래 그 전에 끝났을 건데 내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좀 더 기다려주신 것 같아 아니에요? 그건 아자타타님이 1등이었는데 딜 딜 딜 1등이셨어요 아 평타로 그냥 친 거예요? 태호가 지금 숙련도작도 끝나고 해가지고 한번에 보내버렸던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내꺼 맞아요? 남의꺼 들어온 거 아니야? 루비가 왜 있어? 이거 내꺼야? 나 나 루비가 갑자기 왜 생겼죠? 내꺼야 이거? 내꺼네? 나 오르치 못 뽑았는데 누가 제 계정에 루비를 넣어주셨나봐요 나 이거 못 뽑았는데 아까 돈이 없어서 루비가 어디서 생겼지? 희한하네 아 길드전 보상 아 길드전 보상 아 길드전 보상 감사합니다 저 오르치를 만나러 가볼게요 아니 아까 돈이 모자라서 오르치를 못 뽑았거든요 아 그래요? 아까부터 있었어요? 대현님 오늘도 소중한 시간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하는 행복한 밤 따뜻한 밤 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카고라 가볼게요 아니 아까 못 뽑아서 시무룩했거든요 근데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또 업 됐네 그리고 저 10번 뽑을 수 있다 태호 카고라 104번째 그러니까 114번째입니다 고! 네 아주 자연스럽죠? 자꾸 멈춰 너무 많이 깔아놔서 그런가? 글로벌 같은 거 이제 124번째 심연의 오르치 카고라 고! 네 희귀 글로벌 서브였으면 소리 질렀습니다 좋아서 뿅 네 트리스탄 나왔고요 134번째 고! 아주 자연스럽죠? 지금 초월하려면은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모아둔 게 많긴 한데 뿅 미니고 이제 라스트팡 지금 뭔가가 왔다고 우편으로 왔는데 그냥 루비로 10번 갈게요 144라서 무조건 나오는데 픽뚤이 제발 아니길 픽뚤 나올 거면 태호 가보겠습니다 3 2 1 고! 아 이거 가릴까? 아니 뿅 네 드디어 영롱한 빨간색 오르치를 한 3마리 주면 좋겠다 아 요즘에 욕심이 많아졌어 가볼게요 심연의 오르치 카고라 뽑기 확정 입니다 3 2 1 고! 너무 다행스럽게 픽뚤이 안 났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뽑았네요 주주랑 밍도 같이 나왔네요 네 저도 이제 오르치 카고라가 생겼습니다